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인천 논현역에서 직통으로 연결되는 크네트로 제로라는 상가 임차권 분양하는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뒤편에 보시면 이게 바로 크네트로 상가 공사 현장인데요. 지금 터파기 공사가 한참 중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구성되고요. 임차권 분양은 1층부터 3층까지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10년 임대보장, 30년 임대보장 그렇게 나뉘고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월세가 한 절반 정도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 염려는 없겠죠. 그리고 이 주변에 보시면 인천 논현역 주변에는 지금 제2경인선이 확정됐고요. 월판선은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직계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손님을 끌 수 있는 유동인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인천 논현역 자체가 유동인구가 많지만 주변에 아파트 배후 세대가 한 3만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이 주변에 있고요. 현재 분양을 갖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시면 좋은 층과 좋은 호수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